스페셜 어플리니티브 스페셜 어플리니티브 복잡하지만 여기다가 쓸거에요 이유는 화면을 좋아해요 라이트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지? 하이 그 다음에 서스테인이 좋아하는 공간은 오브 그 다음에 어 닌다이러기가 좋아하는 공간은 사이더 오픈 그래서 여기 공간이 이거야 응? 그래서 라이트 포워드 해봐 라이트 포워드 라이그널 하이 라이그널 하이 약자를 써줄게 라이트 포워드 다이그널 하이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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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속에 맞았어 그 다음에 펀치는 여기다 쓸게 스트롱이 좋아하는 공간은 로우 더 패디 좋아하는 공간은 끝 그렇다 끝 끝 다이렉트 포워드 다이렉트 포워드 다이렉트 포워드 따라서 어 크로스 어? 그래서 기획가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게 하는 공간은 이렇게 됐어 어? 그럼 이걸 어떻게 볼까? 요구에 맞춰 말하잖아 레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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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월드 다이그널 로우 이렇게 방향을 좋아하는 방향이 그거라 그럼 이 방향으로 펀쳐요 질작 땡 아니 뭐 좀 다리 좀 움직여서 그리고 아니 그 방향으로 배꼽이 앞에 있고 멈추냈어 그 다음에 그라이드는 라이트가 좋아하는 공간이 그 다음에 서스테인이 좋아하는 공간이 forward 그 다음에 다이렉트가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어 사이드 뭐지 어 그럼 그 공간이 어디야 나 내가 여기다가 안 안 그려줄거야 네가 제일 호가 나와서 그려봐 어디야 이런식으로 그려봐 오케이 도인은 방향은 맞아서 그럼 네가 그려봐 이러가 그라이드가 좋아하는 공간은 그려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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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ft 보러 보러 빨리 보러 forward diagonal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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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ft forward diagonal 하이 여기에 동작이 많아 이 공간에 맞춰서 들어야 됩니다 뒤 섬 슥 이제 수 두 두 이런식으로 빨리 말해 그럼 어디야? 공간이 어디야? 재원아 어디야? 공간이 이런식으로 그려봐 이제 영어로 마찬서 뭐라고 그래? 아니죠? 라이트 라이트 백 백 백 다이애로 로우 그 방향으로 스트레칭 시작